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몰하는 유령들 오늘 3화 벌써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금천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주민에 의해서 플레이가 되는 게임의 예술, 예술의 게임, 출몰하는 유령들 오늘은 또 다른 참여주민 저희 게임의 설계자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 할 텐데요 워키토키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일단 자리하신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이자 이번에 출몰하는 유령들 워키토키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최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금천구의 37년을 살아온 전업주부 시흥 5동의 하선옥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6개의 게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참여자분이시긴 한데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정하시고 저희와 소통도 굉장히 잘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참여주민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워키토키인데요 어떻게 처음 이제 저희 게임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참여하셨나요 기대는 이제 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요즘 들어 더 소통이 좀 안 되고 제가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거절을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나왔는데 최경화 선생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보셨죠 네 마음을 제가 이제 풀어놓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최경화 선생님이 저희 딸 또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케미가 케미스트리가 많아서 편하게 한 5회 정도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경화 작가님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워키토키는 쉽게 말해서 종이컵 쌓기 게임입니다 4명의 구성원이 한 팀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2명은 2, 30대인 자식 세대 2명은 5, 60대 이상의 부모 세대 이렇게 4명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음 손을 대지 않고 이제 고무줄에 사방에 엮인 실을 한 명씩 잡고 종이컵을 쌓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종이컵을 쌓는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겠죠 호흡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선옥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텔레마케터 일도 하셨었고 계속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실전화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의 아이콘 같은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3세대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어우르면서 이 소통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통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늘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전화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종이컵이라는 도구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게임만의 뭔가 특별한 점 혹은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참여자분들께서 다른 세대 분들과 조금은 쉽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역시 선옥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선생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또 반대로 선생님께서도 자식들한테 실제 자식들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털어놓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여자들도 그런 조금 꺼내기 힘든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게임을 설계를 했고 그것을 좀 주안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아쉬운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니까 제가 엄마도 이제 바느질을 굉장히 잘 하셨어서 상포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저에게 평소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좀 여유 시간이 있거나 좀 뭔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는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제 딸이 저도 모르는 일이었었는데 제 딸이 보니까 그 실뜨개 같은 거를 잘 하면서 저에게 이제 그 가족 지인분들께도 이제 손뜨개 카네이션을 제작을 해서 주고 이제 그 수세미 같은 거 있죠 수세미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그 같이 그 이렇게 소통하는 장에서 그런 게임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속에 묻어뒀던 그런 이야기나 이제 불만이나 좀 바라는 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네이션 브로지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게임을 하게 되시는 플레이어분들 승자분들에게는 직접 나눠드립니다 리워드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은 이 하선홍님의 따님이 만드신 직접 만드신 이 손뜨개 카네이션을 손에 잡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게임을 참여하는 플레이어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이렇게 하면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뭔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게 화합을 하고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종이컵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손가락의 힘의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손가락의 힘 조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 끝난 직후에는 저희가 종이컵 안에 있는 키워드라든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한 번쯤은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선생님을 만나면서 엄마를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을 좀 이해를 하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뵀을 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여하신 다른 세대 분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자녀 세대들의 그런 인식이나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좀 먼저 다가가면서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됐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의 그 아이디어나 이런 과정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굉장히 좀 훌륭하다는 전문가다운 그런 거에 약간 감동도 받았습니다 네 별거 아닌 제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힐링이 되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예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게임을 하면서 어떤 유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대가 함께하는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워키토키 너무 기대가 되고 아마 평소에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좀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하다 라는 지점 질문 가지고 오셔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아무쪼록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 이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 금천의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 저희 구글 폼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게임 도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선옥님 그리고 최경화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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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